어서오세요 응? 태규 선배? 알바 중이에요? 어? 뭐 그렇지 그런데 너는... 정서라예요 그새 이름을 까먹으셨네 아 미안 내가 원래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건 됐어요 그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선배치고는 성실해 보이네요 내 안 좋은 이미지는 대체 어느새 후배들에게까지 알려진 건지 중학교 시절부터 워낙 대단하셨어야 말이죠 어째 비꼬는 것 같냐?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데 인기 많은 거 보면 신기하네 제 이름을 모르면서 조회된 건 알아요? 신정아가 말해줘서 알고 있는 것 뿐이야 그렇구나 아 이거 주세요 두꺼비 쏘주네? 나도 이거 참 좋아... 가 아니라 뭘 자연스럽게 카운터에 갖고 오는 건데 장난이에요 그래 좀 갖다 놔라 점장님이 알면 나 큰일 나 그런데 선배 방금 참 좋아한다고... 아아 내가 그랬던가? 기억이 안 나네... 하하하하... 흐음... 흐흐... 선배 재밌네요 그래? 네! 당황하는 것도 웃기고 감정을 숨기는 것도 잘 못하고 정아 선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? 이건 순수한 호기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어... 뭐... 오해할 건 없지만... 정아 선배는 가끔 오해하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음흉한 속마음이 눈빛에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고나 할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아 선배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니까 혹여나 정아 선배에게 허튼 소리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이미 술 마신 건 아니지?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?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주정 부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? 그냥 해본 소리야 이거나 주세요 2,500원입니다 흠... 왜?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그냥요 학교에서 볼 때보다는 차분해 보여서 나는 원래 이런데 그러면 카린 앞에서만 오버하는 건가요? 카린... 아! 누님! 하하... 그야...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에에? 그거 진짜 궁금하네 자자 빨리 가 봐봐 손님이 또 오잖아